안녕하세요. 평택자변별할때 진동영아입니다. 무석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TV 평택자변별할때 진동영아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심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패턴이 몇 십 년째 계속 엮어오던 것이 돼가지고 딱 석간이 베이가 있어요. 무조건 일어나야 되죠. 낭들 잔인 시간에 그때는 일어나야 되죠. 네. 무조건이에요. 이유 불문이에요. 어떤 때는 진짜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처음에는 오줌... 나도 모르겠는데요. 더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이 모습이 새벽 1시 반에 한 모습이에요. 새벽 1시에 꾸미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꾸며야만 법당에 돌아오거든요. 옥수바르나로 돌아오는데 이것이 그냥 몇 십 년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뭐 늦어도 2시, 2시, 2시 반까지 가지도 안 하죠. 너무 피곤했을 땐 2시 반까지 가는데 거의 1시 반, 2시 사이에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일어나요. 일어나서 새벽 일어나서 씻고 어떻게 저렇게 해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5시 반, 6시 넘으면 6시 넘어가지고는 이제 연불 털어놓고 집 청소하고 빨래 빨고 반찬하고 밥하고 그거를 8시까지 다 해요. 그럼 8시 돼서 밥 먹고 그러면 잠깐 쉬고 손님이 예약되어 가시면 시도 못하고 괴사를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낮에는 거의 눕는 거라고는 없어요. 대신에 저녁에는 일찍 자요. 근데 이게 젊었을 때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는데 처음에 애동 때는 한 20년 동안은 저녁 8시 40분부터 기도를 들어가야 되니까 기도를 들어가니까 8시 40분에 9시 기도가 들어가거든요. 9시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자시 기도, 11시 기도 들어가야 되죠. 11시 기도 끝나고 나면 인시 기도를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세월이 있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저녁에 낮에 손님들 좀 받고 이러면은 저녁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다리 털고 앉아있어도 몸이 뒤틀려가 못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는 억지로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 기도를 포기를 한 거예요. 대신에 세복 기도로 가서 태클을 한 거죠. 이게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은 집에서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산에 가면은 철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낮에는 팽팽 놀아요. 낮에는 뒹굴뒹굴하고 팽팽 놀아요. 먹고 싶은데 계속 먹고 놀다가는 이제 8시 반이나 40분 되면은 기도 자리에 딱 앉아요. 앉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쉬어가면서 하는 게 새벽 5시까지 계속 날밤을 새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뭐 이유 불문하고 그럼 어떤 데 보면은 밤의 설 있잖아요. 머리부터 밝혀가지고 흠뻑 젖을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산에 가면은 무조건 철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초절부터 자는 것도 없고요.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아는 거 아예 안 자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5시, 6시 되면은 이제 아침 밥 먹고 그때부터는 이제 좀 쉬는 거고 노는 거죠. 이제 그 커페트는 애동부터 시작한 게 지금까지도 연결을 해야 돼요. 산에 가면 무조건 철야 다 하는 거. 아 이제 나이가 뭐 힘이 딸리는데 아직도 기도 욕심은 있어가지고 해요. 그래서 하고는 그냥 몸살을 해가지고 덜 썰어지고 그래요. 어떤 데는 막 진짜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오줌보가 오줌보가 터질 거 같아가지고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5분도 못 넣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뒤틀려가지고. 5분도 못 넣었어요. 그러면 다시 기회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는 막 이제 씻고 움직이고 이제 지금 이 모습이 새복 1시 반에 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새복 1시 반에 한 모습이에요. Academy